아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인드도 넣으시라니 넣고 갑니다 어! 왜 늘렸는데 안됩니까 아 됐군요 와 이것까지 쓰고 가라고 갑니다 아 뭐하냐 아 아 아 아 아 아 시드링 아이 그걸 안켰네 아 잠깐만 핍파켓 어딨어? 알다 들어가자 아 시드링 뭐 써야 됩니까? 시드링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어떤 거 넣어야 됩니까 시드링 하지만 검은 마법사를 이길 수는 뭐 써야 돼요? 시드링 뭐 써야 됩니까? 뭐 써야 돼요? 뭐 써야 됩니까? 여보세요? 아 리레를 쓰라고 45초대 이거 아 이걸 쓰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일단 설정을 다 해놓자 크댑링은요? 이건 언젠습니까? 이거 껴도 되는거죠? 어렵겠지? 크댑링은요? 이건 언제 씁니까? 43대1 웨퍼를 쓰고 44대1 아 그렇게 쓰라고? 웨퍼부터 리 쓰라고 43층 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캬 네 부스 강한 했나요? 아 부스래너 같구나 43층에 웹폼 퍼프를 쓰고 43층 때? 알겠습니 43층 때? 아 뭐 처음이에요 무룡도장? 어어 한방이네 아 다크 사이트 안해놓다 왜 이렇게 안해놓은게 많아 아 걸렸어 걸렸어 멈췄어 아우 쎄긴 쎄다 확실히 이거지 확실히 쎄긴 쎄 바인드 언제쎄습니까 바인드 바인드 언제쎄까요 바인드 언제쎄습니까 바인드 언제쎄습니까 바인드 아 시드링을 지금부터 쓰라고요? 아 저 시드링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거 너무 일찍 쓴 것 같은데? 아 43층부터 쓰라고 아 스킬 써야겠는데 이제부터? 아 여기서부터 시드링을 쓰라고? 43층부터 이걸 쓰라는 거 아닙니까?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쎄다 44천대 반지를 바꾸라고? 아 못 바꿨는데? 아니 근데 이거 왜이렇게 날라가냐 원래 안 날라갔던 것 같은데 아니 절기 쿨이 안보여 하하 어떻게 또 거기서 아 아무거나 써 어 아 림 못썼어요 이거 내가 설정해놨는데 왜 안써졌냐 썼는데 왜 안 움직여 아 반지 교체 표델링으로 가자 갑자기 왜 확 어려워졌냐 랩이 낮아서 그러네 타움만지에요 타움만지에요 꼈으면 되나? 아 이거 아주 쿨인데 가위에 왜 물약을 안 먹냐 물약 설정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뭐 아 저렇게 연결 못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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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나오는구나. 저 여기 처음 와봐요. 아 공속 빠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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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는데 아, 이걸 아, 저 스택 왜 언제부터 안 쏴고 있었습니까? 아, 호위 스택을 안 썼네 오래된 것 같은데? 아니, 왜 피를 안 먹나요? 피 못 먹나요? 왜 피를 안 먹어? 빡판에 가서 먹나 자꾸 딱 여기까지는 깨겠는데? 아, 이거 진작에 코인 먹었으면 코인 스택 쌓았으면 좀 더 편했을 것 같은데 그치 그치 펜 물약이 없었나? 아닌데 근데 물약 먹긴 먹건데? 여기까지죠 끝났잖아 이제 아, 얘네가 세 마리가 나오는 거다 와, 개아프다 와 식사하겠는데 스페이스 스페이스 와, 이래서 아프다고 하는 거구나 이게 개아프다 디진다고 아, 아쉽네 마지막 멋있게 탈출했고 아, 반지의 활용도가 너무 아쉽지 않았나 49층 아, 아, 3이네 쉐도우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요? 나 때만 해도 쉐도우 1등 먹을 기세여는 1등 자주 먹었던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나 때만 해도 40... 46층인가? 그게 1등이었던 것 같은데 아, 스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온 3976 링크 아, 이것도 이제 보공으로 바꾸고 하면은 좀 더 세지지 않을까요? 42,000대 심볼 230 42,000 심볼 올라가면은 이제 실상적으로 5만대, 6만대 가는 거지 아, 아직 두 개가 덜 되어있고 마이스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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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놀 12성으로 바꿔줄 계획이라고 아, 스칼랩링 럭럭럭 에 럭럭럭 아, 이것도 이제 이적하신다고 무르무르링 27% 에 5% 럭일 7-48 0-6 구고리오 구고리오 아, AD 돌리시는 중이구나 구고리오 야, 이거는 돌리기도 좀 그렇게 남겠다, 그쵸? 아, 공보보 아, 공보보 공보공 유디언트 이미안아 개인시에도 되고 럭럭럭 에 올롤인트 아, 22성살이 아 라섬펜 럭럭럭 에 럭을 럭 럭 어, 6에 57초 4, 3에 12 아 파폴마토스 마크 음, 그렇군요 어센신셔츠 음, 그렇군 심볼 올리고 유니온 올리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치? 어 아, 크럭술샵에 올롤 올럭 아, 쌍크뎀 띄우실거라고 아, 그렇구먼 아, 크뎀 더 에디도 하실거라고 아, 그렇군요 104 공격력 104 104면은 12작이 12 오는건가요? 그쵸? 오션글러브 아, 주은작이 되어있군요 맞죠? 어 8,3,21,7,4,20 17 무슨작이야? 100%작 같은데 그쵸? 100%가 럭이 오르지 않나? 아, 오션글러브 100%작 방방공의 럭건공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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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커를 따야되는구나 배치만 만들었네요 공공 보보공의 공공락 아, 방패 가신다고 아, 놀시비 방패 만드신다고 어 아, 요렇게 되군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마어마 아,bles하니까 어젯 아,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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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